롤토 1회부터 쭉 함께한 인연. 어? BTS? 세븐틴이 아주 나이스 아니야.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세븐틴. 롤토의 가족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일곱 번째예요, 세븐틴이랑. 그렇죠? 오늘 대결을 펼칠 노래는요. 세븐틴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 아낀답니다. 너를 다 알고 싶어. 너를 노래해요. 너를 노래해요. 내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을 내야겠어. 베이비. 아껴 날, 아껴 날 형들 줄 날짱더러. 아낀다. 아낀다. 아시는 분 있어요? 퀴 알아요? 나 들으면 바로 알아. 뭔가 랩 나올 것 같아요. 세븐틴 하는 랩이지 또 프리 템포. 세븐틴의 아낀다. 다 같이. 혜리야. 네? 많이 아낀다. 으쩨. 안 울어. 지질하게 안 울어. 너를 다 알고 싶어. 너를 노래해요. 자, 리듬 타면서. 우린 술이 많아서 할 말을 내 안 깨서. 베이비 아껴, 아껴 날. 아껴, 아껴. 아, 이, 다. 맞아, 맞아. 맞네. 맞아. 오, 맞네. 지금입니다. 어, 뭐야? 이기적인 외모 겸손한 소품을 봐. 격한 어디라고 넌 아냐. 너의 매력에 대한 사실을 구한다. 됐습니다. 와. 아니 이게 뭐야? 와, 진짜. 세븐틴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어. 먼저 김숙 씨부터 갑니다. 파스판 오픈. 이기적인 외모 성품을 봐. 겸손한 성품을 봐. 뭐 좀 가다가. 씨를 뿌린다? 매력에 씨를 뿌린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매력을 뿌린다. 동현 파스판 오픈. 씨를 왜 뿌려? 사실을 본다. 아, 사실을. 아, 사실을 본다. 이적인 외모 겸손한 소품을 봐. 너의 매력에 대한 사실을 구한다. 날에 갑니다. 어디라고, 어디라고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너의 매력은 사실이 아니야. 피오, 파스판 오픈. 오, 많이 썼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어디라고가 있었어. 너의 매력에 대한 사실을 구한다. 너의 매력에 대한 사실을 구한다.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 갑이 어디라고, 어디라고. 너의 매력에 대한 사실을 구한다. 너의 매력에 대한 사실을 구한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